부산이 우리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은 현장의 남자야. 들어갔다! 들어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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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 회장님 회장님, 그 PX에 냉동식품 없다고 하려고 합니다. 그럼 저도 다른 데 가서 사온나. 미국 돌려올까요? 요, 요. 요! 요! 요가 뭐지? 일툴 김병만, 김혜성! 사실 형, 제 목표가 뭐였냐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김병만 형이 가는 거기에 내가 뒤에 지금 서 있겠다. 설탕 있어요? 설탕? 주장 없어요? 주장. 말 많아요. 단어로 저를 뒤덮는 거였잖아요, 이렇게. 아니, 정글의 법칙 같은 거 보면 가다가 과일도 막 까먹고 이러잖아요. 아니, 진짜 로봇이었으면 볼륨이라도 줄이고 싶어요. 하하하하하하하하 주다 머신, 정준. 여덟 번째 생존을 같이할 7인의 히말라야 원정대. 그들이 향하게 될 첫 번째 생존 스팟은 네팔 국도의 3분의 1을 차지한 만년설에 거쳐 히말라야. 그러나! 네팔이라고 해서 히말라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 뭐 야생동물이 뭐 호랑이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포스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걱정됐어요. 두려웠고. 병만족을 심리적 공포와 한계로 몰아넘 생존 지역은 야생동물에겐 지상 최대의 낙원이지만 병만족에겐 지상 최악의 지옥으로 기억될 네팔 남부 정글 지대. 야생 코끼리. 야생 멧돼지. 야생 코뿔 속. 한마디로 야생동물의 집단 서식지인데요. 배고프면 우리도 먹잇감이죠. 직접 마주치면 뒤도 안 달아보고 뛸 것 같아요. 진짜 안을 불쾌하게 됐는데. 지금 안전요원이 있지만 찰나잖아요. 사방 어느 곳으로 나타났죠. 또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장을 못 찾죠. 자다 깨다 자다 깨다 간보를 했죠. 가스락 소리만 해도 좀 썼더라고요. 가자 가자. 다른 사람들을 좀 지켜줘야 되는데 머릿속이 많이 좀 복잡해요. 멀리서 보면 그냥 숲풀처럼 보이잖아요. 그 생각으로 그냥 위장을 하자.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왔으면 될 것 같아요. 진짜. 근데 되게 가까운 곳에서 들려가지고. 그래야 하나도. 그리고 병만족을 압박하는 소리 없는 공포. 벵갈 호랑이. 네팔을 비롯 인도, 당글라데시 등에 서식하는 벵갈 호랑이는 제 몸에 서너 배나 되는 상대도 단숨에 제압하는 맹수의 제왕입니다. 이 호랑이가 고양이과라서 약간 일자로 걷잖아요. 모래가 이정도 나가있으면 잘하죠. 응.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어젯밤에. 그의 모자와의 공포가를 하신다면. 감사합니다.